생일 렘디요? 아직 얘기가 없네요? 아 얘기했다! 얘기했어요 우영이 미래에 하와이에서 은퇴할 예정인가요? 아 무슨 은퇴 얘기를 벌써 하십니까? 은퇴 없어 은퇴 없어 너무 웃긴데? 은퇴 없어! 그래서 하와이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사실 바다 수영을 별로 안좋아하거든요? 바다 몇 번 들어가고 음 짜서 싫어해요 아 근데 원래 괌에서 가족들 다같이 그 별 보러 가는거랑 돌고래 보러 가는거 바다로 있었는데 날씨가 안좋아서 다 취소됐어 어 이번엔 아빠 가로벅 안했어요 돌핀투어 맞아요 그거 예약했었는데 환불받았 환불받았지 당연히 환불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챙겨주는거 너무 웃기네 피부? 피부 관리 안해요 근데 자꾸 요즘은 은퇴가 잔소리에요 저 메이크업 잘 지우고 자요 저번에 내가 얘기했나? 산이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밥 다같이 먹은거? 어 편백진 맞아 거기 가서 먹었는데 야 산이 피부좀 봐라 산이 피부 너무 좋더라 너 피부과 다녀야되는거 아니니? 이래가지고 내가 알사할게 파리에서 홍중이형이랑 데이트해요? 아직 홍중이형을 보질 못했어 안…? 솔직히 궁금하니까 아니 진짜 있니? 체다 슬 eco 如果 복사 복사 вал